매수가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29100원 단기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지 지금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시면 주식을 좀 하신 분은 것 같은데 눌림목 자리에서 제대로 매매하셨거든요. 이 종목은 저는 매도 목표가 3200원 정도 드리고요. 한화생명 같은 보험, 지주사, 금융, 자동차 5월 2일날 어쨌든 금투협에서 결국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안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소야대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어쨌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끌어가는 영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투세 폐지도 있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있죠. 결국에는 정부 쪽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분명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그런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 PBR 이런 테마 나오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3만 2천원짜리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건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매수 타점도 저는 눌림목 자리에서 굉장히 잘 사셨다. 굉장히 좀 실력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